이제 이렇게 천장에서 제가 많이 또 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주로 환경 쪽에 관련해서는 인증 업무하고 정가정 평가 쪽으로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또 참사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보내주신 회님하고 김 회장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희 제법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또 지도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